지난 1일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제9회 남양주 한강 걷기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. 남양주를 대표하는 전국 걷기 축제인 이번 행사는 슬로 라이프 대회 기간 중에 열렸는데요. 5km, 10km 총 2개 구간으로 각 코스를 완보한 참가자들에게는 TV,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 추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. 아름다운 북한 강변을 따라 산책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특히 노란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에 시민들은 걷기를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찍는 등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.